SBS 신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, 교육, 연금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.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찬성 의견이 60%를 넘었습니다. 소환욱 기자입니다.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. 노동개혁 44.9, 연금개혁 30.1, 교육개혁 17.3%로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화돼 교육보다는 연금개혁을 더 시극한 과제로 인식했습니다. 노조의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가 60.5%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 30.7%에 2배 가까이 됐습니다.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보험료 월 납부액을 늘린다 13.6, 연금 수령액을 줄인다 10.5, 연금 수급연량을 늦춘다 30.2%로 나타났습니다.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35.2%나 됐습니다. 이태원 참사 책임론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치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.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답은 33.6%. 진상조사 이후 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48.9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공방만 주거받을 뿐 이태원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78.6%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. 이번 조사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전국 유권자 1,005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포인트입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